아... 네 안녕하세요. 근수박입니다. 아 이게 어... 오늘 이제 오늘 자정 방송 때 했던 건데 아... 그냥 포기하고 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공지사항에 앞을 가면서 그 졸린데도 공지사항을 적는데 중간에 적응해서 좋은 거예요. 졸다 탁 깨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 아 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제 존 거죠. 아가 쫘악! 몇 번 쩔게 있는데 어떻게돼? 구역구역 접고 잤어요. 너무 이제 급종료라서 접고 잤는데 아... 일단은... 네... 이번 게임은 그... 파라노말 플레이스라는 게임으로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허... 휴게임... 오늘은 좀 테스트로 지금 치즈직 하고 아프리카TV 하고 동시 송축으로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근데 치즈직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거기는 안 해봐서 거기다 녹화까지 해서 좀... 원컴으로... 정신 나왔죠. 하하하하... 뭐... 안 된다는데... 뭐 일단...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이 게임이...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 군사시설이에요. 군 막사라는데... 그러니까... 뭐 단순 막사 같지는 않고... 아니면 뭐... 군부대에 이제 뭐 한... 한 동일 수도 있고요. 한 건물일 수도 있고... 어제 여기 계속 헤매다가... 껐는데... 어... 이게... 왼쪽이 이제 상호작용 깨꼬 마우스... 어... 카메라... 어... 모니터가 그... 1층 카메라가... 모니터에 연결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보면 좀... 깜짝이야... 어째... 어제 했던 건데... 새로운데... 하하하하... 어제 그만큼 졸렸나봐요. 지금... 처음 한 느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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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기를 빙... 어... 어제 여기를 빙빙 돌다가... 끝났어요. 이게 왜... 잡을 수 없는... 열려있는데? 뭐 참... 음... 문이 오래돼서 독스러워가지고... 어... 안되나봐요. 여기... 어... 그 뭐죠? 그... WD40... 아... 상품광고인가? 녹제거제... 불어주고 싶네요. 그거 하면 좀... 소리도 안나고... 잘 부드럽게 움직이겠네... 뭐지? 씻다운... 어? 얘... 얘만... 얘만 새 건데? 음... 음... 아... 오... 이거... 이거 카메란데? 어... 어제 사진 막 찍다가... 안 돼가지고... 배전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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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단순하네요... 네... 음... 오... 불 들어왔구나... 이게... 이게... 너무... 너무한데? 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지? 나... 아니... 아니... 불이 분명히 켜있는데... 아... 좀 너무하네... 오... 오... 이렇게 흔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져야 돼요... 저거 뭐지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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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아... 놓쳤나? 아... 아이씨... 아... 오... 오... 이거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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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었어요?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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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 음? 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 아... 아... A water for my memories 아... 나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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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이거는 그... 따로 찍힌 사진이니까 별도 분류인가 봐요. 찍힌 사진 안 찍힌 사진 아... 침대... 아... 스읍... 이제 방... 화면이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음... 저거인가 봐요. 여기 좀 무슨... 스읍... 유출사고 같은 게 있었나봐요. 아... 끝인가? 어제는 아예 아무것도 못 찾고 헤맨는데 지금은... 어... 저... 불은 켰어요. 불은 켰는데... 어...씨... 누가 있나? 누가 있...다라고 하겠... 어... 어어... 너무 오래됐고...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 뭐를 해야 되지? 어... 어제도 여기서... 어... 아... 얘네 아... 어제 처음에... 아니... 찍어줄게... 알았어... 됐지? 고맙지? 잠시따... 어... 어제 여기를 한참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봐요 소리가... 이거 완전 백색소음이야 백색소음... 수면... 꿀잠에... 그... 누가 울어... 어... 허억... 어... 이거 못 봤는데 어제? 오... 어... 어제가 아니지... 새벽이지... 자... 줌줌... 줌줌... 아... 어... 줌줌줌... 줌줌줌... 어...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 안 넘어가는데... 어... 언... 언데벨롭... 포토... 쉐이크... 쉐이크... 아... 더 흔들어야 되는거야... 어... 어... 저기... 여기 군부대인데... 어... 군부대... 아... 아... 여군... 근데 옛날이면... 아... 뭐... 있을 수도 있... 어디나라까지 이거 근데... 아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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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야되나 이거... 어... 저기... 저기... 궁금한데요... 이게... 헉... 헉...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헉... 어... 어... 없었어... 아... 불키면 소리가 없어지는구나... 이건데... 계속... 아닌가... 이 소린 되겠어... 어... 아... 어... 테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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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야되나보네... 버리... 아... 오... 오오... 어제는... 아무것도 못찾아가지고... 오오... 씨... 오오... 못 끌고 있는데... 어제는 너무... 저거 해가지고... 오오... 오오오... 바뀌었다 바뀌었다... 오오... 오오... 이게 뭔데... 헉... 관관... 헉... 관관관... 관관관... 오오... 관관관관... 오오... 관관관관... 어... 이게 왠 관이 이렇게... 아... 열어... 아... 열어야 돼... 열어야... 아... 아... 왜왜왜... 헉...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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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제 이게... 아... 졸릴 게임이 아니었네...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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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한번 더... 도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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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요건 틀렸어요... 다시... 각도를 좀 좋게 해서... 이제 좀... 이게 컨텐츠라는데... 네... 노력을 해야죠... 오... 근데 이 사진에 찍히면... 저거 아닌가? 진짜 아닌가? 어... 어... 어잉? 아... 복도 중간이었어? 어... 어우... 어우... 아... 아프리카TV... 에서는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한 달이 너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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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어휴... 에... 그렇긴 한데... 어... 치즈직은 오늘 처음 켰어요... 네... 어... 모르겠어요... 설정법을 몰라가지고... 아프리카TV나... 뭐... 치즈직이나... 어휴... 아... 어휴... 그... 지금 현재 몇 명이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가는지...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여기 조용히 있는데... 예... 보는 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한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야? 못 여는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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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여길 안 갔구나... 여기 문... 반응이 없어요... 아예 그냥 뭐... 손 마크도 안 뜨고... 이거 뭐 그냥... 열면 될 것 같은데... 스위치도 반응이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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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길 잘했네요... 어제는... 아니 어제가 아니라... 하... 자꾸 어제래... 새벽에는... 그냥... 계속 그냥... 아... 그냥... 여기만 빙글빙글 돌다가... 졸려가지고... 잠들어버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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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켜있는거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명이... 켜있으나마... 하... 하... 저... 쟤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데 가서... 그...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못할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거를... 모르... 이거 안없어 지네... 모르고 가면 또 모르... 모르고 가도 싫은데... 아 여기서 뭘 더 해야 진행이 될까나 아 그러고 보니까 치즈직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들어왔네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 어차피 지금 이제 테스트니까 이제 녹화 두 개 동시 송출할 때 녹화가 달 되나 보려는 거라서 어 치즈직 설정은 좀 해야 돼 방송국 뭐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건 다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컨텐츠 할 때는 뭐 주변에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테이크 아 또 이런 거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찍어 놔야 돼요 이런 거 어 사진 진짜 게임 속인데 잘 적어야 했네요 어 뭔 소린데 뭔 소린데 이거 물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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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야? 와 진짜 와 분위기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와 이런데 있으면 진짜 요각도를 한번 찍어볼까 요각도 와 잘나왔다 와 멋있다 물소리가 물이 전혀 없어야되는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솔직히 바닥도 뭐가 없고 어 이게 라디에이터죠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을 데펴서 따뜻하게 해주는건데 이거 왠지 열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이게 아 달리기있지 맞다 이거 달리기인데 걸어당겨네 뭔가 열어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지금 목이 좀 살짝 잠겨가지고 아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간에 자료를 떠야될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저 여기 뭐야 애들이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최대한 보게 하는데 이건 뭐지 어 피? 피 원래 있었나? 어 뭐지 어? 헥 헐 도잏 뭘 하 어 어 다다라 뭘 하라는거지? 여기도 한번 이게 뭐가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죠 아 나 너무 몰입했나? 제가 아이고 제가 사진 수집하는거 같아요 음.. 어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하나 찍어야겠다 아 나 안 흔들고 뭐하고 있네 음.. 카메라 일단 뭐 찍고 있다고 하니까 음.. 이게 저거 아닐까요? 여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왜 꼭 폐건물들 보면 낙서들 또 있네 낙서들 많잖아요 그죠? 어? 잠깐만 저기 아까 불 켜있었나? 여기 불 켜있었어요 여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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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엑 어양 안.. 눈 위부터 봤어요 눈 위부터 어... 어.. 여기 왜 녹색.. 아.. 녹색 계단인데 벗겨진 거 이런 거구나 와 오 오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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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진 진짜 진짜 허르틱하게 나오네요 허르틱하게 나와 그럼 나 뭐해야되지? 이제? 이제 끝 아닌가? 그냥 나가면 되나? 어 여기도 있다. 설마 여기 또 뭐있는거 아니겠지? 에이 없네요. 네. 어 나 아까 이거 찍은거 테이크했나? 어 잠깐만 여기 원래 원래 이렇게 깜깜했네 이거? 오 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저거 저거 달려오잖아 저러고 아 막혔다 못간다 이제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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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피 피 피 피 아 가야되는거구나 이거 오질 않네 어 어 하하하하 갑니다 자 아 아 너무 너무 적은디 오 자세 봐 어 자세 봐 어 소리 없어 왔다 자 자 자 나 왔어요 오 와 분위기가 와 진짜 와 너무 많네 이게 왜이러게요 지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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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왜왜왜왜 그러세요왜 아 아 아 와 와 소리 아오 귀떻. 죄송합니다 저게 왜 왜 왜 깜빡거리죠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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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이거 열려... 아 원래 닫힌 문이잖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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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도 좋지 않나요 이거? 요렇게? 어? 뭐야? 어? 사진은 열려있는데?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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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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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얘 원래 여기 있었나? 오... 오... 와... 이거 와... 와... 아니 이게... 새벽 방송 때... 빙글빙글 돌아선 거에 생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아까 처음부터... 그... 그 퓨즈인가요? 그것도 발견을 못하고... 애초에 처음에 그 복도만 계속 돈거에요. 계속 돌다가 졸리니까 자버렸는데... 어... 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좀 맛있더라구요 그래갖고... 요거는... 한 번 더 해볼까? 또 돌다가 뭐... 아... 또 똑같이 한 번 말지머니 사용을 했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진짜... 본 버전... 이면... 재미있겠네요. 여기 데모 버전인데... 음... 진짜 한 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좋아요. 좋아. 하하하하... 진짜 깜짝 놀랐네... 하... 하... 어쨌든... 네... 파라너말 플레이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commentary... 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